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기타리스트 김세양입니다 보스의 아티스트로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굉장히 자양스러운 새로운 제품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과거에 M280 GT1000의 기타 모델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2021년 대한민국에는 GT1000 Core이 나왔습니다 GT1000 Core은 GT1000의 크기에 비하면 한 4분의 1 이상 더 작아진 크기를 들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기타 가방이나 자기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을 할 때도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GT1000에 있는 기능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컴퓨터랑 연결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받을 수 있으시고요 역시 보스 제품답게 튼튼한 내구성이 좋은 버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GT1000하고 이전의 제품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그 ADDA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출력의 고해상도라고 들 수 있는데요 고출력의 고해상도 덕분에 일부의 기능만을 현재 페달보드의 GT1000 Core 이용해서 함께 겸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스의 고해상도 제품들 중에서 특히나 딜레이가 지금 전세계적으로 최고라는 평을 받고 있거든요 만약에 보스의 딜레이 소리만 이용을 하고 싶다 그때 내가 다른 장비가 있다 그럼 거기에 GT1000 Core 추가하시면 가능합니다 여태까지 저는 기타 연주자니까 보스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많은 좋은 제품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베이스 연주자 여러분들께서도 GT1000 Core 같이 이용하셔서 연주를 하시는데 도모를 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웬만한 기타리스트보다 속주에 능하고 연주도 잘하는 제가 연주를 함께하는 베이스 제이드님께서는 GT1000 Core 이용하셔서 진짜 능수능란하게 하세요 그래서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 아마 그 장면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멋있어요 이게 그냥 고추식 시뮬레이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보다 해상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GT1B 이제 안 팔리겠는데? 이거 하시면 좋은데? 가격이 있으니까 정말 이거는 수차례 입증이 된 거지만 프린스, 잉베이 맘스틴, 스티브 파이 등등 정말 수없이 많은 아티스트들이 보스 제품을 이용해서 히트곡들을 만들고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리스트 김세영 역시 마찬가지고요 전자기타 소리의 명가 BOSS와 함께 하신다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BOSS GT1000 Core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